오우 오랜만에 찍네 2013년 2월 25일 지민의 일지 오늘은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 찍고 갈 말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팀의 특징에 대해서 몰래 말하러 왔다 그래서 빨리 찍고 가야된다 옆에서 제이홉 형이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말하고 도망가겠다 아 일단 우리 팀의 리더 우리 팀의 리더는 정말로 리더 같다 어 뭔 말이야 그니까 포스가 최고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 팀 리더에 장난기가 많아서 귀여운 면도 엄청 많다는 사실 귀여운 끼가 많다는 사실 그리고 하고자 한 게 있으면 꼭 해야 돼서 정말 멋있는 형인 것 같다 그 다음 슈가형 우리 슈가형은 옆집 동네 형 같다 장난기가 너무 많고 그렇고 그런데 잡지식이 많다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모르는 게 없어 물어보면 다 알어 근데 또 다른 면으로는 연습실에서 막 연습하는 거 보면 진짜 와우 멋있다 진짜 멋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막내 막내 막내는 다 알다시피 귀엽다 하는 짓도 어벙벙 말하는 것도 어벙벙 귀는 나보다 크고 내가 얘를 귀엽다고 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 아무튼 귀엽다 그리고 우리 팀의 맏형 진 nh 우리 팀의 진형은 보다, 알다시피 우리 팀의 비주얼이라서 잘생겼다 그래서 부럽다 요리도 잘한다 그리그 우리 팀에 제이홉 형 로그 찍을 때 그래도 우리 팀의 엄마 같은 존재다 춤도 잘 추고 춤 잘 추는 엄마? 그런 느낌? 아.. 그리고 미 알다시피 우리 팀에 매력을 한몫하는 것 같다. 그렇지않는가? 친구들이 그랬는데? 매력있다 그랬다. 괜찮은 것 같다. 우리 팀 특징. 다 특이하고 귀여운 것 같아.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가? 일단 말한건 비밀이고 빨리 끝내고 가겠다 나는. 2013년 3월 25일 지민의 일지 끝. 우리 팀의 특징.